기타리스트 양태환 군을 소개합니다. 7살 때 처음으로 기타를 배우기 시작한 양태환 군은요. 백두산, 신하위, 넥스트 등 우리나라 최고의 록밴드 연주자들과 함께 협연을 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고요. 2015년에는 로그막 음반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. 네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된 태환 군은요. 각종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. KBS 뉴스에도 출연을 했고요. 생생정보 여유만만에 출연을 했고 또 동생과 함께 전국 노래자랑에서 인기상을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. 대단합니다. 오늘 누가 누가 자라나는 빛나게 해줄 기타리스트 양태환 군이 준비한 연주곡은 바로 신나는 캐논락입니다. 모두 박수로 함께 맞아주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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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